아까 신혜원 체커가 중간에 바로 속보를 반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검찰의 발표가 지금 막 나왔고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결정을 지금 막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신체커 발제 중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알림이 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몰랐다는 발언, 그리고 또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라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장동 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또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발언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또 추가로 고발을 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를 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고 나머지 윤 대통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막 검찰의 발표가 있었고 지금 검찰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유정아 실장이 설명을 했는데 아까 이제 신의원 제거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과 관련된 문제 또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는 그런 결정을 했고 아직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한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잠시 후에 검찰이 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고 하니까요.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고 다만 도이치모터스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는 그런 발표였다는 거죠. 그리고 참 아까도 다른 얘기인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두 차례 고발을 했잖아요.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그랬는데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검찰에 고발을 했죠. 그리고 공수처에 고발을 한 발표했을 때까지 진심을 했죠. korrig이 갈색으로 2018년은 260년에 고발을 했죠. 권력은 많고 사라져서.. 권력은 자주 유명할 때까지만 했죠.